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조건은 I2부터 I3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을 임의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 임의로 만드셔서 그냥 저희는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I3셀에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D3에 입력된 항공평명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는 isNumber라고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3에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숫자이면 추루가 나오고요. 숫자가 아니면 플스가 나오겠죠. 숫자입니까? 아니요. 라고 플스가 나왔는데 반대로 숫자가 아닌 데이터라고 하니까 숫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닐 때 숫자가 아닐 때 추루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를 반대로 부정을 하시면 돼요. not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숫자가 아닙니까? 네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현재 D3의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루라고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 수출하고자 한 필드 항공월부터 항공편명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객과 하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요. I6셀에다가 컨트롤 V 누릅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2셀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I2부터 I3 조건에 입력한 데이터에 만족한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조금 전에 추출해 놓으셨던 4개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G3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는데요. 항공월에 뒤에 두 글자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is is add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항공월에 C3에 가셔서 C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 F4 두 번 누르셔서 C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행의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시고요. 그 다음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인골에 글골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항공월의 데이터에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홀수이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G32,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합니다. A2부터 G3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갑니다. 그 다음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클릭하고요. 반복할 행에서 행머리글 2를 선택하면 이 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셔서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머리끌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아래쪽에 가운데에다가 거설을 두시고 페이지 번호가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16행부터는 이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서는 작업하실 내용 다 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16행이 있는 A16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하시면 16행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설정하셨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 행이 반복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16번째 행부터 두 번째 페이지로 인쇄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F3부터 F30 영역에다가 구독 완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 완료는 신청일에서 신청일에서 구독 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까지로 계산하세요. 구독 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연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그러면 1년이면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한 달 전이니까 11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수식은 연 두 글자, 월 두 글자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해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형식을 설정할 겁니다. 값을 구한 다음에 큰 덤벼 묶어서 yy라고 입력하시면 연도가 두 자리고요. 한글로 연, mm월을 두 글자로 그 다음에 월, 호까지 입력하시고 괄호 닫습니다. 텍스트 함수에서는 첫 번째 값, 두 번째는 형식을 설정하는데 형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셨고요. 값은 e-da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e-date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신청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 열고요. 바로 e3을 클릭하고 싶은데 e3이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이 1셀을 클릭하고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e3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키보드로 e3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e3에는 1년, 2년 입력되어 있어요. 곱하기 12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독기간이 지나기 한 달 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1년이 경과한 날짜를 구할 게 아니라 1년이 경과한 날짜를 한 달 전이니까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트에 대한 함수를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신청일에서 1년 경과한 날짜 2년 경과한 날짜에서 한 달 전을 계산해서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지정해 놓으셨던 형식과 같이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원래는 1년이 경과하면 25년 1월 7일이 되겠죠. 근데 한 달 전이니까 12월 7일이 되고요. 우리는 12월호 라고 텍스트 붙여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표 1에 잡지명과 신청 구분과 구독기간 오른쪽에 표 2와 표 3을 이용해서요. H3부터 H30 영역에다가 구독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잡지명에 따라서 오른쪽에 가격을 찾아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구독기간 그 다음에 구독부수 그 다음에 1배기 할인률을 구할 겁니다. 가격은 정가는 1년에 99,000원이고 1년에 129,000원입니다. 매달이 아니라 1년이에요. 구독기간 1년 단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부터 구할까요? H3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가요. X룩업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X룩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일치항목에 대한 범위 또는 배열을 검색하여 두 번째 범위 또는 배열에서 해당 항목을 반환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X룩업을 더블클릭하면 룩업 밸류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찾을 값은 현재 구독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할 같은 행에 잡지명을 가지고요. 심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룩업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표를 범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등론수를 잡지명에 가서 찾겠습니다. K3부터 K6 영역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거잖아요. 현재 선택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리턴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를 가져올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L3부터 L6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값을 발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옵션에 대한 설정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 탔구요. 엔털 누르시면 우리는 우등론수는 1년에 99,000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요. 해당된 수학동안은 13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원정대는 89,000원입니다. 라고 잡지를 왼쪽에서 찾구요. 두 번째 영역에서 리턴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곱하기 구독기간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셔서 곱하기 구독기간 다시 곱하기 구독부스 구독부스는 G3인데 클릭이 안되시면 G1셀을 클릭하구요. 아래로 방향키 이용하셔서 G3셀을 선택하구요. 곱하기 1배기 할인률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할인률은 현재 인덱스와 X매치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신청구분에 가서요. 표삼에 가서요. 신청구분에 따른 그 다음에 우리 구독기간에 따른 할인률을 찾아서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먼저 입력하실 거구요.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인은 실제로 찾아서 가져올 데이터입니다. O3부터 PO 영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구요.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는 신청구분에 따라서 신규일 경우는 첫 번째 구독일 땐 두 번째 라고 값을 찾을 겁니다. X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찾을 건데요. 찾고자 한 데이터는 C3에 있는 신청구분을 가지고 오른쪽 신청구분에 가서 N3부터 NO 영역에 가서 N3부터 NO 영역 지금 선택한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X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신표 열의 위치는 구독기간을 이용해서 지정하실 건데요. 구독기간이 현재 2, 3에 있습니다. 클릭이 안되시면 이 1셀을 클릭하고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2, 3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그 다음 1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배열은 아니에요. 그냥 수식이에요. 수식을 다 작성하셨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구독 금액 작성한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한 값이 구해져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은품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퍼블릭 펑션이라고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FN 사은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구독기간과 신표 신청 구분을 입력받습니다. 첫번째 만약에 구독기간이요. 문제에서 1년이구요. 신청 구분이요. 처음 가입한 신규라면 신규와 같다면 네 저희는요. 사은품이 없어요. 구독기간이 1년이고 신규라면 FN 사은품을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구요. FN 사은품에다가 저희는 문화상품권을 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상품권 라고 입력하시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기간이 1년이고 신청구분이 신규라면 사은품은 없구요. 그 다음 구독기간이 1년이 아니거나 또는 신청구분이 신규가 아니라면 문화상품권이 사은품입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사은품을 선택하고 확인 구독기간과 신청구분을 구독기간 먼저 신청구분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신청구분에서 2,3,C,3 각각 클릭하시구요.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사은품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잡지명에 가서 우등론수를 찾구요. 또는 월간 누련을 찾아서 구독기간의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보통의 배열 수식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거나 개수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는 조건을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등 논술이면서 월간 누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셔서요. 더하기 연산자 사용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O 구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잡지명이 있는 B3부터 B30 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반드시 절대참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참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값이요. 같습니까? 우등 논술과 같습니까? 우등 논술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다시 한 번 잡지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잡지명이 두 번째는 월간 뉴런 이라고 입력합니다. 우등 논술이거나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죠. 습관적으로도 곱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우등 논술이거나 월간 뉴런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구독기간의 학계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독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sum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학계를 구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이용하셔 갖고요. 연자 입력하시고 다시 한 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신청일을 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 3월부터 4월까지 구독신청일에 1월부터 2월 3월부터 4월에 해당된 데이터에 신청건수가 몇 건인지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분포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때는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합니다. m13부터 m18세까지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요. 신청일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에 구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간이 지금 1월부터 3월 5월 데이터가 있고요. 2월부터 4월 12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간의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최대값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역 L13부터 L18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퀀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아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값이 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청일의 데이터는 연, 월, 일의 데이터고요. 여기 데이터는요. 숫자 2, 4, 6, 8이에요. 값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구해 올 수 없어요. 그럼 신청일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데이터 월을 추출해서 그 값이 2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야 되겠죠. 4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D3부터 D30 영역은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요. 가로 열고 닫고 먼스함수를 통해서 D3부터 D30 영역은 문거주시고 그러면 신청일에서 날짜에서 월을 추출한 값을 가지고 구간별 분포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이제 배열함수이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1월부터 2월까지는 6건이 있었고요. 3월부터 4월까지는 2건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구해졌습니다. 이 숫자만큼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로 반복해서 표시하랍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할건데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요. 이제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의 첫번째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는데 1번부터 9번에 없습니다. 그러면 탭을 눌러서 표 보기를 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삼각형 누르셔서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찾을 수 있네요. 첫번째 큰 따옴표 닫고 신표 그 다음에 넘버 타임스는 조금 전에 프리컨스 함수를 통해서 몇 건 있습니다. 라고 구해놨으니까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배열함수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6건 2건 해당된 데이터 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은 시작 위치가 B4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 있고요.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져오실 데이터 문제의 항공현황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 탭을 확인해 주시고요.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표로 가져오실 건 아니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로 가져오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아 또 하나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옵션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필드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필드 영역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항공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월을 선택하셔서 월에다 갖다 놓으시고 출발 공항을 열에다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저희는 여객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하물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 쪽에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에서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클릭 한번 하시고요. 항공월 월요일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설정하시오. 현재 5월 6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시된 이미지와 현재 실습한 화면에서 다른 거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화면에는 표시가 되고 그림에는 없습니다. 근데 항공월에서 아무 하나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 저희는 월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앞쪽에 플러스가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여객 그 다음 화물에 대해서 평균으로 표시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합계 여객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합계 화물을 더블클릭 하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숫자를 선택한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자릿수 한자리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물에 대해서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 그럼 세로 부분에 아래쪽에만 합계를 표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디자인에 가시면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테이블 스타일에 연한 녹색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벗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자세히를 클릭하신 다음에 연한 녹색 보통에 가셔서 중간에 가셔서요. 연한 녹색 피버스타일 보통 14 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제주공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5월달이면 H7이나 H8 영역을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더블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 바로 왼쪽에 해당된 데이터만 추출해서 표시가 되고요. 시트명을 더블클릭하셔서 5월 제주공항 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엔터 현재 시트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시트를 위치를 위동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A2부터 A24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탭이 아닌 공백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특정 서식이나 가져오지 말라는 열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A2부터 A24에 있었던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나눠가지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부산, 제주공항에 해당한 여객과 하물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외에 가서 공항명을 찾고 여객과 하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표 2 영역에 I2부터 K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참조해서 지금 표 범위 정한 공항명의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A2부터 G24 영역을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 2에 표 1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현재 차트의 범위는 9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대를 봤을 때 2022년부터 2024년 2021년의 데이터는 현재 차트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의 데이터의 차트 범위를 빼고자 하는데 방법은 행과 열을 바꿔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편하신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론 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제가 다른 쪽을 잘못 눌러서 데이터 선택 하신 다음 기존 범위를 지우시고요. 저희는 구분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020부터 2024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범위를 수정하시고요. 계열의 순서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현역 보충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역하고 보충력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현역을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순서 아래로 이동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전시 근로역 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론 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문건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따로 보조 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꺾은 선형에 대한 표식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첫번째 보이시는 치유기 미 선에 가셔서 표식을 선택 표식 옵션을 클릭하시고 기본 제공 에 오셔서 크기를 문제에 나와있는 10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 B2셀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차트 제목에 B2셀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연또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세로는 인원수라고 입력하는데 입력된 글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어 표시되죠.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현재 문제에서는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현역 계열의 푸른색 계열이죠. 2023을 선택하면 3개 막대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새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오셔서 현재 축 옵션의 단위가 기본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천이라고 입력하시면 천 이천 삼천 사천 오천 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합니다. H2부터 I3 영역에 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H2부터 I3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파트 동호수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파트 동호수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아파트 동호수 라고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C3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다가 만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크거나 같다 만에 해당한 값을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만 이상이면 X단지 그 다음에 YY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라고 입력하시고요. X단지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0000 입력하시고 호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두 번째 대해서는요. 지금 만 이상에 대한 조건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만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니까요. 따로 뭐 조건을 대괄호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숫자 한 글자 다음에 단지라고 표시할 거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숫자 뒤에 호는 하나 둘 세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0을 세 개 입력하시고 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해 주셨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신 다음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셔서 우리는 텍스트를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위치는 HO부터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R특기 누르셔서 I6까지 매크로 이름은 전기 사용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전기 사용량에 입력된 E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전기 요금이 1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첫 번째 색깔을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입력하시고 1000 이상이면 별표 표시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넣어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콤마 샵 샵 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대해서는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50 미만 이니까 작다 1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선택하고 숫자 작성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겠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숫자 사이에 어떤 간격을 띄우라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2에서 텍스트 편집 선택하셔서요. 텍스트를 전기 사용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의 매크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BMI 등록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BMI 등록 폼을 보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BMI 아 네 지금 프로그램이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좀 실행해서 음 한글자씩 입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 M I 등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등록을 입력한 다음에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을 입력할 때 약간 버그가 있어요. 제가 학대축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충돌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L6부터 L12 영역을 CNB 분류 콤보 상자에다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고 BMI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콤보 상자 CNB 분류라고 입력하는데요. CNB 분류 에다가는 분류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는 문제에 나와있는 L6 영역부터 L12 영역입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은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몸무게가 1식 증가 감소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체를 스피을 선택하시고요. 스피 몸무게 선택하시고 스피 몸무게가 변경될 때마다 체인지 라고 표시가 프로시저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txt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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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스핀에서 스핀에서 스핀 몸무게 에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곱하기 1 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음 3번 문제 종료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할게요. 등록이 좀 더 기니까 종료가 좀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종료 단추를 우리 폼에 가서 BMI 등록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요. 종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I3셀에다가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3셀에다가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 Now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시 I3셀에 표시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3셀에 폰트는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이탈릭 I-T-A-L-I-C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울인 꼴로 하겠다 라고 추르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등록입니다. BMI 등록 폼에 가셔서 등록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위쪽 개체에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등록을 클릭했을 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BMI 등록단체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B5셀로 시작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는 우리는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I는 range B5셀을 기준으로 점 현재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면 현재 연결된 데이터 행의 개수는 B5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는 중간에 4행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인데 우리는 7행에 입력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5를 하셔야 2 더하기 5를 하셔야만 7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5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일즈 아이컨마 두번째가 B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B열은 문제에서 보니까 번호는 입력한 행 번호를 이용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한 행의 번호는 아까 작성하셨던 레인지를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등호 다음에 잠깐 클릭하면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레인지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복사하셔서 등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7셀에 2가 입력되겠죠. 만약에 홍길동이 입력되지 않으면 B5셀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1입니다. 라고 해서 B6셀에는 1이 입력됩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를 이용해서 일련번호로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번째 셀즈 i,3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할 건데 BMI 등록 폼에 가시면 TXT 이름이라고 택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XT 이름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C,C,C,C,C,V 네번째 값은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N,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섯번째 열에는 성별입니다. 다섯번째 는 성별인데요. 성별은 OPT 남을 선택하면 남자 OPT 열을 선택하면 여자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if 만약에요 if opt 남을 선택하셨다면 남이 추루라면 저희는 then에 오셔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남 대신에 열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입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에 대한 데이터 입력하셨고요.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요. 여섯 번째 열은 문제 보니까 몸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무게의 여섯 번째가 생년월일이군요. 생년월일이니까 생년월일은 선택하시면 txt 생년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생년월일을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곱 번째 열은요. 일곱 번째 열은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BMI 등록에 txt 몸무게 텍스 상자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몸무게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그 다음 아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몸무게군요. 일곱 번째 또 하나 수정을 하시고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일곱 번째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는 나이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날짜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날짜를 빼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날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이열함수 데이터 함수 넣어주시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생년월일에 입력된 데이터에 왼쪽에 네 글자를 가지고 txt 생년월일에서 생년월일에서 입력된 값에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해서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서 나이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이 몸무게 키를 가져오겠습니다. 키는 아홉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요. 구 라고 수정하시고 구 라고 수정하시고 키는 txt 키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xt 키 그러면 키까지 입력하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열에 대해서는요. 열 번째 열은 ctrl c ctrl v 1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열 번째 열은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몸무게에 셀즈 아이컨마 8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ctrl c ctrl v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가져다가 나누기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키에 있는 값을 셀즈 아이컨마 9에 있는 값을 ctrl c ctrl v 해서 가져오고요. 나누기 100 가로 닫고 꺽쇠 2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모드 클릭하면 해제가 되시고요. BMI 등록을 클릭하면 화면에 폼이 나오는가 분류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피 누르실 때마다 값이 증가하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입력하셔서 등록 버튼 누르시고 확인 종료 버튼 눌렀을 때 I3 셀에 데이터가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BMI 등록을 클릭하셔서 우리 이름을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이름을 입력하시고 분류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성별 하나 선택하시고 임의로 하나 선택하시고요. 생년월일 입력하시고요. 몸무게 임의로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키도 임의로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이름부터 키까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에 남자 여자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남이라고만 입력했네요. 그럼 종료 한번 누르고요.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남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남이 아니면 여 라고 했는데 여기다 else if 하셔가지고요. else if 하셔서 opt 내용을 복사해서 여 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if 옆에다가 여가 추르라면 우리는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